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그라이너 종아리 겸용 발마사지기입니다. 이 제품은 바로 직장인들, 학생들, 가정주부들 등의 일상 속에서 지친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특화된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일 또는 공부로 지친 몸에게 편안한 마사지로 새로운 원기를 불어넣어 줍니다. 확실히 피곤함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. 이 제품의 큰 특징은 바로 온열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이지요.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우나를 찾아가는 것처럼 따뜻한 마사지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강도 조절도 가능해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마사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전원을 켜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. 강도는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니 원하는 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 제품은 그립 공간이 있어 회사, 학교, 집에서 손쉽게 이동이 편리합니다. 집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집 이외의 곳으로 가져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.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일상에서 지친 다리를 부드럽게 해주고 따뜻한 온열 마사지까지 가능한 이 제품은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기회에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구매 링크와 상품 정보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